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 지식밥차로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개념 강의가 끝나고 겨울에 바빴던 일정들이 많이 소화가 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지식밥차들을 조금씩 정기적으로 겨울보다는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한테 올려서 찾아뵐 거고요. 작년에 또 똑같이 반응이 뜨거웠었던 기출 분석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캐스트로 자주 찾아오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호탄을 알리는 여러분 지식밥차죠. 바로 삼성은 위기를 그렇게 대처하지 않는다. 바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이 삼성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세계의 반도체 경쟁에 대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 작년도 이 삼성 컨퍼런스 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제 있었냐면 올해 초에 있었거든요. 1월 말에 이제 삼성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와,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캐스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는 우리 3월 학력평가가 한 3, 4주 정도 앞으로 다가온 시기이면서 또 두 번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중, 고등학생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굴이 다들 어둡더라고. 너무 힘들죠. 특히 이제 고3이 되어가지고 수험생활을 막 시작하는 친구들은 겨울방학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니?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학교라는 일정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힘든 시기인데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좀 극복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삼성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반도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반도체가 잘나간다 잘나간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1등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냐면 이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킨게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도대체 그 치킨게임이라고 하는 게 뭐야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경제학적 개념부터 빠르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게임이 도대체 뭐냐 이 반도체 기사를 두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요. 요즘 나오는 이제 기사들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새로운 제3의 반도체 치킨게임이 시작되는가 이런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거 한번 딱 봐두시면요. 반도체 관련된 기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 치킨게임이 뭐냐. 근데 요즘은 많이 유명해진 개념이죠.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좀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킨게임을 이해하려면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economy of scale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 규모의 경제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한 개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그 생산 단가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딱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아니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랑 도대체 하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요게 이제 딱 와닿지 않을 텐데 제가 한방에 여러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000원짜리 물건을 딱 하나 이제 구매를 해요. 그럼 PD님 네이버에서 물건을 3,000원짜리 구매하면 우리가 반드시 뭐도 내야 됩니까? 그렇죠. 배송비를 내야 돼.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2,000원짜리 하나 사는데 요즘 배송비가 또 올라가지고 2,000원짜리 사는데 3,000원이나 배송비를 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 주문할 때 보면은 아깝죠. 분명히 내가 클릭할 때 2,000원이었는데 결제할 때 5,000원을 결제하게 되는 그런 마법이 발생하잖아. 배송비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배송비를 한번 생각해봤을 때 내가 네이버에서 3,000원짜리 물건을 한 개 구매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럼 물건값이 얼마요? 3,000원이죠. 배송비가 얼마요? 6,000원이죠. 아니, 3,000원이죠. 그러면 한 개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6,000원이 되겠죠. 요게 뭡니까? 바로 평균 구매 비용이에요. 한 개를 구매할 때 평균 6,0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두 개를 사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를 사면 어떻게 되죠? 물건값이 두 배가 들어가니까 6,000원인데 배송비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두 개 산다고 해서 따블로 받지는 않죠, 잘. 두 개 사면 똑같이 3,000원을 냅니다. 그럼 개당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를 9,000원에 사오는 거니까 한 개당 4,500원에 살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를 사면 9,000원. 배송비는 3,000원. 얼마가 됩니까? 개당 4,000원에 살 수 있겠죠? 네 개를 사면 12,000원인데 배송비는 여전히 3,000원이니까 어떻습니까? 3,750원 개당 가격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구매를 할 때도요. 많이 구매하면 많이 구매할수록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단가는 여러분들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적용돼요. 물건 하나를 더 만들 때마다 내가 늘어나는 비용도 있겠지만 그치? 물건을 한 개 더 만들고 두 개 더 만든다 그래서 노동자를 더 고용하나요? 그렇진 않죠. 노동자는 똑같이 고용하는데 그들이 일하는 속도나 일하는 빡셈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뿐이잖아. 똑같은 인건비를 주면서 생산량만 늘리게 되면 어차피 생산 개수에 따라 인건비는 가만히 있으니까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어떻습니까? 한 개당 들어가는 인건비가 낮아지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경제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물건이 한 개 늘어날 때마다 늘어나는 비용 이거를 우리가 변동비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이렇게 배송비처럼 한 개를 사든, 두 개를 사든, 세 개를 사든, 네 개를 사든 한 개 만들든, 두 개 만들든, 세 개 만들든, 네 개 만들든 계속 일정하게 작용되는 걸 우리가 픽스코스트, 고정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물건의 개수가 많아지면 변동비는 물건의 개수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고정비는 물건의 개수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정비가 물건의 개수에 따라 나눠지게 되면서 보통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 단가가 감소하는 이런 규모의 경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근데 물건을 100개 사면은 배송비가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항상 일직선상으로 쭉 생산량이 무한정 늘어날 때마다 무한정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약간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개수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다. 투자비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될 수도 있고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는 구간도 있지만 대체로 대체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반도체라고 하는 분야는요. 이 시설과 설비에 대한 고정 투자비 즉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가 꽤 길게 지속되는 여러분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산업 중에서도 반도체는 어떻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감소하는 효과가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나는 산업 분야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죠. 그럼 선생님 치킨게임은 뭔가요? 자 치킨게임을 이해하려면요. 일단 규모의 경제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지금 깔끔하게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기업 간의 경쟁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기업들이 경쟁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러면 기업이 3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A 기업은 물건을 1000개 생산할 수 있는 캐파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고요. B 기업은 3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고요. C 기업은 5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PD님 당연히 A, B, C 중에서 누가 제일 물건을 싸게 생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C가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가를 보면 A는 100원, B는 40원, C는 30원에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C 기업이 A, B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A, B 기업이 바로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C가 이제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왜? 나 이제부터 물건 얼마에 팔 거야? 나 이제부터 물건 내 생산당가 30원이거든? 나 물건 이제부터 30원에 팔게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개당 30원에 팔게. 그럼 B는 어때요? 얼마에 만들어야 돼요? 40원에 만들어야 되죠. 근데 얘가 얼마에 팔아요? 30원에 팔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팔 때마다 10원씩 뭐예요? 적자를 보게 되겠죠. 얘는 더 심하죠. 어때요? 팔 때마다 얼마를 적자 봐요? 60원을 적자 보겠죠. 누가 먼저 망하겠어요? A, B, C 중에서? A가 제일 먼저 낮아지겠죠. A가 제일 먼저 낮아집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누가 낮아지겠어요? 그 다음 B가 낮아지죠.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시장에? C. 반도체 5천 개 생산하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C 기업 하나만 남게 되죠? 그럼 우리 PD님이 이 C 기업 주인이에요. A랑 B가 망했어요. 그럼 이제 개당 30원에 팔까요? 어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어우, 어우, 잘못 썼다. 30원이 아니었는데. 미안, 미안. 영 하나 더 붙여서 사실 300원이었어. 하면서 이제부터 얼마에 팔면 돼요? 3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30원에 팔면서 이윤을 하나도 못 받지만 뭐 하면 돼요? 이제부터 300원에 팔아가지고 얼마씩 이윤 보면 되겠어? 270원씩 이윤 보면은 30원씩 팔던 시절에 있었던 적자를 한 방에 그냥 만회해버릴 수 있겠죠. 이게 반도체, 기업에 작용되는 기본적인 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가 잘 작용되는 사업들에서는요. 대체로 이런 식의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C 입장에서도요. 단가를 30원에 계속 팔게 되면은 이윤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회사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C도 필연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30원에 팔면서 A랑 B를 무너뜨리는 동안은 C도 어때요? 출혈 경쟁을 하는 거고요. A, C는 더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피가 나지만 야 너 피나, 넌 더 많이 나 이러면서 경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 혈액 부족으로 쓰러지는 순서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까지 라스트 스탠딩 가장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모든, 위너 테이크스 올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왜 치킨 게임이에요? 이 치킨이 우리가 먹는 치킨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겁쟁이를 부르는 말인데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깽들이나 이 폭주를 좀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게임을 했는데 어떤 게임을 했냐면 자동차를 서로 이렇게 반대로 세워놓고 마주보고 세워놓은 다음에 서로 끝까지 달려와가지고 부딪힐 때까지 겨루는 그런 게임을 했대요. 즉, 둘 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둘 다 엄청나게 출혈이 있겠죠. 이렇게 멀쩡하게 한 조각으로 살아있을 수 없겠죠. 여러 피스로 이제 쪼개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둘 다 서로 손해를 감수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더 용감한지를 겨루는 그런 사실 병신같은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 목숨 걸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이제 경쟁을 여러분들 하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이 치킨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킨 게임에 비유해가지고 기업들이 어떻다? 서로 누가 더 용감한지 누구 단가가 더 낮은지 이걸 가지고 서로 용기 있게 부딪히는 그런 여러분들 경쟁을 한다 그래서 아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치킨 게임에 비유해서 기업들 간의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출혈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브리바디 다 출혈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 가장 출혈이 적은 애가 나중에 이겨가지고 모든 걸 갖게 되는 그러한 경쟁 질서가 뭐다? 바로 치킨 게임과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반도체 시장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러한 치킨 게임이 어떻게 얼마나 언제 누구에 의해서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킨 게임과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으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 봐야 되겠죠? 한국 반도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살짝 여러분 중간 광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도표 특강을 여러분들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이제 도표 특강이 여러분들한테 개강이 되었고요. 도표 교제 봄맞이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감동받았던 수강평 하나를 읽어드리게 되면 구평을 보기 전에는 선생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2일 만에 시즌 1을 끝냈는데 시즌 1을 끝낸 이후부터 도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감동적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저는 도표를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을 다 절차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 1, 2, 3, 4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요. 반드시 여러분 도표가 풀리게끔 만들어드립니다. 애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도표 강의는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제 도표 강의는 더럽게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하면 제가 자꾸 계산은 틀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진지하게 진지빨고 딱 수업하거든요. 대신 제 도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뭡니까? 문제가 풀리는 희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느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표 강의, 도표는 어중규 많이 믿고 여러분들 꼭 따라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도표가 개강되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개강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50점도 맞아봤대요.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도표가 어려운 자들이요. 다 저한테 오십시오. 열심히 제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죠. 제가 또 올해부터 윤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윤리. 생윤과 이제 윤사 강의를 개강하는데 생윤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인상 깊은 수강평이 있었어요. 제목이 뭐였냐. 공부하기 싫을 때 보는 강의. 이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게 이제 수강생 분포 보잖아요. 그러면 요즘 지식밥차가 안 올라오니까 지식밥차 대체용으로 생윤 강의를 이과생 분들이 들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가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그죠? 근데 그만큼 재밌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 뭡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TV에서 하는 인문학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재밌고 제가 정말 재밌게 강의합니다. 생윤 특히 윤사 그리고 사문 개념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 한 강 한 강이 지식밥차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알아주는 수강평이어서 너무너무 여러분들 고마운 수강평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개념 강의만큼은 이건 사문 윤리 다 포함해서요. 모든 개념 강의는 제가 진짜 지식밥차처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없는 자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고요. 이과생 분들도 생윤 같은 거 나중에 들어두시면 면접이나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간간히 여러분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클릭해서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올해 이제 사실 이건 비밀인데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과생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특히 의대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메디컬 분들 같은 경우에 MMI 면접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혹시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윤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이 지식밥차를 좀 만들어볼까. 강의의 형태로. 그런 것도 제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요에 따라 제가 열심히 이 지식밥차 그리고 재미있는 강의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광고는 마치고요. 이제 진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바로 어디? 한국 반도체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 반도체의 역사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이 한국 반도체의 역사는 상당히 여러분 느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역사 언제 시작됐나요? 우리 PD님 미국 하면 제일 유명한 그 반도체 기업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컴퓨터에 대부분 다 인텔 거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AMD의 시대다. 이렇게는 하지만 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냐면 대략 1960년대부터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부터 여러분 반도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이후에 60년대 중반 후반부터 이 미국에 있었던 누가 대학원생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반도체를 막 만들다가 그 대학원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에서 그 회사가 또 쪼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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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이 실리콘밸리라 그러죠. 캘리포니아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늦습니다. 아시겠지만 60년대 중반이면은 우리나라는 뭐 그죠? 이 나라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그런 상태잖아요. 전후 복구하기도 굉장히 바빴던 그런 상태인데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시작하는데요. 이런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반도체, 반도체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디렘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CPU 같은 그런 반도체들 까지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종류들의 반도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 역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때는 언제냐? 80년대 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 회장님께서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한 건 아마 70년대였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70년대의 주력 상품은 뭐냐? 우리나라 70년대의 주력 상품은 보이세요? 여기? 1차 상품. 뭐예요? 보통 신발, 의류 같은 섬유 제품을 팔았던 시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7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에 굉장히 많이 수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쥐 있죠? 쥐. 우리나라에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쥐로 쥐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떼가지고 뭘 만들어요? 모피코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나? 엄마가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자기 자녀 고기를 사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옛날에 막 어려웠던 시절에 어머니가 사실 머리가 잘리셨는데 그게 왜?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로 만들어서 팔고 뭐한 거야? 그 돈으로 머리카락 판 돈으로 뭐한 거야?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고기를 사주고 반찬을 사주고 막 이런 눈물 나는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60년대 70년대에 벌어졌었던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는 대체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노동력을 막 투입해서. 왜냐하면 가진 게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원이. 노동력을 막 투입해가지고 여러분 만들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공업제품들. 1차 공업제품이라고 부르죠. 그런 공업제품들이 대부분의 우리의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겨우 이제 그것도 70년대 초반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이제 흑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겨우 연명해가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누구? 우리 삼성의 창업주죠. 삼성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요. 도대체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본에 가서 어떤 걸 보게 되냐. 일본의 산업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일본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런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우리도 뭘 해야 된다. 반도체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도쿄선언이라고 부르죠. 이병철 회장이 이제 한국도 반도체를 만들어볼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땠냐.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말렸다는 거죠. 일단 정부부터 나서가지고 삼성 정도면 굉장히 큰 기업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나라 지금 신발 만들어 팔고 있는데 신발 무슨 반도체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야 신발이나 팔어. 이제 겨우 흑 잡았는데 무슨 반도체. 너 또 적자 내고 싶니?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 이병철 회장. 굴하지 않고. 야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기업이 이제 이런 1차 산업류의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는 오랫동안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진짜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려면 빗다머린 노력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국으로 이제 연수를 가죠. 미국으로 연수를 가가지고 반도체 기업의 연수를 가서 기술을 이제 전수받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로열티를 주고 반도체 기술을 배워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막 핸드폰에도 막 256기가 512기가 막 들어가잖아. 이때는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PD님 디스켓 아세요? 디스켓? 요즘 애들은 그 저장 버튼 있잖아요. 그 워드 이런 데 가면 저장 버튼이 여러분 그 디스켓 모양으로 돼 있잖아. 너네들은 이 디스켓을 모른다며. 그죠? 얼마나 이게 또 감성이 있는데 디스켓이. 네모네 해가지고. 그죠? 물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 CD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디스켓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몇 킬로바이트냐면 64K 디렘. 그죠? 64K면 요즘 뭡니까? 한글 문서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가죠. 하여튼 엄청나게 작은 용량이지만 이 당시로는 나름대로 최신 기술. 이거를 개발하는데 몇 개월 만에 개발하냐? 6개월 만에 64K 디렘 공정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 64K 디렘 공정 개발에서 원래 우리나라랑 일본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조금씩 연구 자료마다 다른데 10년에서 16년 정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단 6개월 만에 연수를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열심히 배워온 거죠. 그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공장장을 하셨는데 일본으로 연수 가가지고 이 철판 프레스하는 공정 같은 걸 많이 배워오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도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데 가면은 그 연수를 해주는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해줄까요? 잘 안 해줘요. 다 무슨 취급을 하냐? 산업 스파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도면 같은 것도 절대 제공하지 않아. 그러면 저희 아버지도 맨날 얘기하셨던 게 낮에 가가지고 쫙 보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밤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서로 너 이거 보고 왔어? 이거 보고 왔어?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도면을 같이 그려가지고 도면 완성해서 기계 만들고 공정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래 다 보고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옷에 숨겨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걸로 공정 개발하고 이런 눈물어린 진짜 피땀어린 노력들이 있어가지고 6개월 만에 기술 격차가 몇 년이 됐어요? 4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뭐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과 독자적인 생산 공정을 가지고 반도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수출해 볼 수 있게 된 게 여러분 80년대 초반과 중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시작한 후발 국가였지만 아주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굉장히 잘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외국의 기술을 적절히 여러분 잘 받아온 것도 있을 거고 외국 기술자들을 잘 사온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만큼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우리나라에도 교육받고 훈련된 공학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교육 강국이니까 뭐한 겁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꽤나 많이 있었고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발전이 여러분 가능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드디어 기술 격차를 줄여서 독단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이제 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주변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에이 말도 안 되죠. 대표적으로 이때 반도체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나라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 애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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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쭉쭉 개발하더니 한 15년 걸릴 줄 알았더니 어때? 6개월 만에 지금 기술 격차를 이렇게 줄이면서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부릉부릉 치킨게임의 시동을 거는 거죠. 치킨게임 어떤 시동을 걸어요? 우린 이미 개발비 회수했어. 그러니까 뭐 할 거야? 무진장 공급을 늘려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뭐하겠다. 한국은 이제 막 공장 지었으니까 물건을 팔아서 공장 지을 때 만든 빚을 이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무한정으로 낮춰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아까 우리 봤었던 치킨게임처럼 한국 공장들을 싹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라는 작전을 들이밀면서 어떻습니까? 일본이 저가 공세를 펼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달러. 이 디램 가격이 하나인지 4달러 선이었는데 8개월 만에 일본이 계속 무한정으로 공급을 하니까 왜? 얘네는 이미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간 고정비가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딱 변동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값만 내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공급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디램 가격을 거의 반년 만에 0.4달러.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하나 만들 때 아직 공장 고정비도 회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계속 적자를 보는 구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망했나요? 놀랍게도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망하기보다 먼저 망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어? 당시 삼성의 반도체 원가가 1.7달러였기 때문에 엄청난 취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나중네 이제 누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누운 기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인텔이었죠. 인텔이 그 당시에 같이 디램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인텔 중네 하면서 어떤 거요? 저는 이제부터 디램 반도체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인텔은 뭐만 합니까? CPU 같은 여러분 프로세서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때 포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디램 반도체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요. 프로세서용 반도체로 우리는 이거 이제 설계하고 요즘은 또 거의 설계밖에 안 하죠. 이제 설계하고 우리는 프로세서용 반도체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텔이 반도체 사업에서 디램 반도체 사업에서 이제 철수하게 되죠. 이거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어? 그럼 삼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당시에 여러분들 바로 미국의 언론들과 미국의 기업들과 미국의 정부였죠. 미국 언론에서 이 사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마치 제2의 펄 하버다. 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주만 습격하면 우린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미국인들한테는 정말 미국인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이 진주만 습격은 약간 발작버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그 뭐랄까? 일본 애들한테 원폭을 얘기했을 때 어떠한 걔네들의 트라우마 어? 미국인들한테는 그 트라우마가 뭐예요? 진주만 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버튼은 뭐예요? 독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일본 식민지매 막 아! 막 열례잖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미국 언론이 뭐라 그런 거야? 이것은 마치 제2의 진주만 습격이다. 일본이 어? 무진장 낮은 가격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도산에 끌기 위해서 지금 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비열한 놈들 막 이렇게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막 때려요. 그럼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되겠어요? 안 나서야 되겠어요? 아휴. 원래 이제 인텔이 그죠? 일본 정부가 정부 조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낮은 가격으로 반도체를 만들려고 이제 막 유도를 하니까 인텔이 당해내지 못하고 이제 철수를 한 건데 미국 언론에서 이제 막 진주만 습격이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드니까 이제 일본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어? 저희는 그 진주만을 습격할 그런 의도는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닌데? 왜 갑자기 우리가 막 습격을 했다고 그러지? 일본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진주만 습격 이런 얘기하면 오 그래? 우리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지금 한국이 막 쳐들어와서 그런데?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시원시원하기로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일본 놈들이 진주만 습격을 해? 일본에서 진주만 습격했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원전폭탄 두 방이나 맞고 투항하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너 이제 이 전범 놈들이고 이 자식들이 어디 보자. 관세 몽둥이가 어딨더라? 이거 뒤적뒤적 하는 거죠. 관세 몽둥이가 뭐죠? 관세 몽둥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이 면접만 봐도 자동차를 주던 국가가 있다. 이런 캐스트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달러 2편을 보고 오시면 관세 몽둥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레이건 대통령이 관세 몽둥이를 쳤습니다. 관세 몽둥이가 뭐냐? 일본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팔아먹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거예요. 너 이 자식들 왜 이렇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정부가 개입해서 낮춰? 너 이거 조작국이야? 가격 조작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네 너네 말이야. 히타치, 애니시, 도시바 다 일본 기업들이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던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에다가 약 400%에서 1000%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0.4달러에 얘는 수출하는데 미국에 들어가면은 이게 막 2달러, 3달러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본 반도체가 여러분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그래서 일단 보복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일본이 엄청 얻어맞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합니까?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것을 아주 자발적으로 체결하도록 만드는데 일본을 불러요. 야, 일본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어휴, 어휴, 왜요? 이거는 마치 제2의 진주만습격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휴, 저희는 아니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야, 뭔 소리야. 너네 지금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그것도 정부가 조직적으로 너네 어? 개입해가지고 뒤지고 싶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어때요? 아, 하라는 대로 하겐스문이다.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협정이에요. 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미국의 엄청난 힘과 이 미국의 엄청난 결단력을 알 수 있는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이 일본 내 미 반도체 비율을 20%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완성 컴퓨터나 완성된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반도체 비율이 뭐? 일본에서 미국 반도체를 무조건 20%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너 사! 어, 저희는 저희가 더 싸게 만드는데요?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저희는 사고 싶지 않은데요? 뒤지고 싶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협정을 강요해서 아예 자발적으로 이제 체결을 하게 되죠. 미국과 일본이 협정을 체결했다는 건 둘 다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니까 아주 자발적으로 여러분 체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전 그게 아니라 이제 했는데 어때요? 레이건 형이 멈추지 않죠?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만 보니까 좀 빡쳤던 거죠. 뭐가 빡쳤냐? 이것도 달러 2편을 여러분 보고 오시면 딱 알 수 있는데 당시 미국의 재정 상태가 그닥 럭셔리하지 않습니다. 왜? 베트남 전쟁과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 무역 적자 때문에 미국이 쌍둥이 적자로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아우, 나라에 돈이 없네 막 이러고 있었던 시절이거든. 근데 저기 이제 동아시아에 옛날에 원자폭탄 맞았던 막 재팬이라는 나라가 어때? 아, 우리 요즘 잘 살아 막 이러면서 좀 뻣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꼴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미국이 또 다른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일본 기업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뭐 일본의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면은 가격이 너무 싸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 자동차를 엄청 타는 거야. 도요타 이런 거 지금도 일본 자동차 적용률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크잖아요. 요즘 현대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뭐가 문제인 거야? 엔화가 너무 가치가 저렴한데? 엔화 가치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무역 적자가 너무 큰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요. 어디로 부릅니까? 플라자 호텔이라고 뉴욕에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부르냐면 일본이 이제 외무장관을 외무성 장관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너네 좀 이리 와봐. 친구야. 너네 요즘 돈을 좀 많이 벌고 너네 좀 요즘 땅값도 많이 오르고 너네 굉장히 요즘 경제가 건전하다더라? 미국 경제는 별로 건전하지 않은데 그것은 일본이랑 미국의 우리 관계가 별로 건전하지 않다는 뜻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직이 시작을 하죠. 엔화를 어떻게 해라? 좀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엔화 절상 요구를 하게 돼요. 어, 이거 뭐예요? 달러 2편을 보시면 명확하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엔화를 눈에 좀 높여야 되겠어. 디렘을 팔든지 뒤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강요합니까? 플라자 합의를 강요합니다. 이 플라자 합의의 내용은 뭔가요? 이거는 합의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약간 어떤 거냐면 일본 외무장관을 불러다가 뭘 한 거냐면 메모장을 준 다음에 야, 거기다 받아 적어라. 실제로 합의의 내용이요. 메모장 한 장밖에 안 됩니다. 메모장 한 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일본은 앞으로 달러와 엔화의 관계에 있어서 엔화의 가치를 앞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약속하문이다.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도장 찍고 끝이야. 진짜 그 내용이 끝입니다. 나중에 합의문 찾아보세요.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거의 조폭격으로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장기를 팔겠습니다. 이렇게 장기 신체보기 각서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죠? 이 회담도 3시간인가 밖에 안 했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얘기 쓰고 끝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불렀어? 그때 같이 전범국 친구는 독일 불러가지고 독일도 너도 요즘 우리나라에 물건 많이 팔아먹더라? 하면서 독일의 마르코와도 절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또 달러 2편을 보시면 되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여러분들 겪게 되죠. 반도체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산업구조가 아예 다 폭망하게 되는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됩니다. 한국을 잡으려고 일본이 반도체 치킨게임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기가 좋았고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왜 우리나라는 열심히 반도체를 팔지만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뭘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직 미국과 경쟁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었고 아직 미국을 넘어설 정도의 수준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일본은 반면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의 GDP의 50% 정도를 따라가는 G2 국가였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좀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경제적 상황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딱 반도체 하나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정세가 맞물리면서 일본의 반도체가 쇠락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나라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일본이 망해간 자리에 디렘 반도체를 공급하고 기술 격차를 줄여가면서 계속 반도체를 공급해 가죠.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를 막 공급해 갈 때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또 누구의 심기가 불편하겠어요? 또 미국의 심기가 불편하겠죠. 아니 일본 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뭐 했는데 밟아놨는데 한국에서 이제 아 이때가 바로 기회다. 공장을 더 지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일본이 하려고 했었던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많이 지어가지고 뭐 하자? 앞으로 우리도 싸게 공급해보자. 이런 이제 전략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삼성 참여주 이병철 회장이. 이때 이건희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은 뭡니까? 이재용 회장 아버지는 이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의 또 부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반도체 사업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일본이 이렇게 나가리가 되는 걸 딱 보면서 어? 지금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사실 이때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대요. 왜? 일본이 나가리 됐어도 아직 누가 건재해요?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건재하고 아직 기술 격차도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들이 다 적자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어떠냐? 당시에 이렇게 공장을 더 짓자. 기응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임원들이나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 회장님 노망이 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더 지으면 우리 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기응 이 라인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반도체가 잘 안 팔려가지고 하루에 1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 굽히지 않죠. 왜? 이때부터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뭘? 반도체는 결국 물량으로 승부를 봐야 뭐 할 수 있다?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다? 계속 더 지어라. 돈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든 다른 계열사에서 뽑아와가지고 돌려줄 테니까 어떻게든 더 지어가지고 물량을 확보해라. 라는 이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열심히 공장을 지은 덕에 반도체 수요가 다시 반등하고 반도체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그 시기에 그때 이제 이병철 회장은 이 좋은 시절은 다 못 보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됩니까? 치임했을 때 1988년에 디렘 흑자가 삼성전자에서만 3200억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적자가 얼마였냐면 1600억이었대요. 그런데 이 1600억이었던 적자를 완전히 갚고도 얼마가 남는 겁니까? 1600억이 남을 만큼의 1988년이에요. 여러분 1600억이니까 엄청 큰 돈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도 얼마겠습니까? 1조가 넘는 돈일 가능성이 크죠. 그만큼의 흑자를 우리나라가 이제 보게 되고요. 이건희 회장 경영체제로 이제 삼성이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막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폭풍 성장하기 시작을 하니까 누가 여러분들 꼴보기가 싫어요? 미국이 또 우리나라 보기가 또 꼴보기가 싫은 거야. 왜? 아니 일본 놈들이 난리난리 쳐가지고 플라자 합의, 미일 반도체 협정 이런 거 해가지고 혼내줬는데 아니 고새 또 동아시아 어디에 있는 반도국가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어떤 거야? 갑자기 또 반도체를 팔아 제끼니까 이 심기가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장을 많이 지어서 생산물량을 막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경쟁에 슬슬 뛰어들기 시작하냐면 일본이 했던 것처럼 저가 경쟁을 슬슬 뛰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랑 우리나라 생산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생산비가 저렴하니까 미국 기업들이 또 이제 뭐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거 일본은 어떻게 잘 제껴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은 완전 망해가지고 저기 누워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일본보다 더 조그만 나라가 어디 또 미국이 반도체 팔아먹는 걸 막겠다고 또 대결을 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일본 놈들을 제껴더니 이제 꼬레아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옆에서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아 전 죽었어요 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돌아가시고 있는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링 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요. 코리아 놈들이 문제네? 하면서 이 마이크론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이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LG, 하나가 삼성, 하나가 이제 현대. 이 현대가 만든 반도체 기업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의 이제 SK하이닉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 반도체 기업이랑 현대 반도체 기업이 나중에 IMF 때 합병을 하게 되는데 뭐 그거는 너무 자세한 얘기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래서 삼성, 현대, 금성 전부 다 싹 다 고소를 합니다. 일본은 옆에서 뭐 했겠어요? 화이트! 이렇게 했겠죠. 화이트! 잘해! 열심히 해! 우리처럼 너도 한국도 그냥 한번 잃어버린 엔형 경험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정부 관료들은 이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정부 관료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 당시에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옛날에는 상공부라고 부르던 이 무역 관련 부서가 있었는데 산업과 무역 관련 부서가 있었는데 이 부서에서 나서가지고 그 당시에 삼성과 우리나라 상공부가 나서서 누구를 설득하러 가냐?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1.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야 한국에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거를 다 고소를 해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빌어야지 이 상황이 끝날 수 있을까? 미국 대통령? 아니죠. 누구한테 빌어야 이 상황이 끝나겠어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누구를 찾아가냐? 얘네는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마이크로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완성 컴퓨터 업체들 이제 조립 PC, PC라고 하는 개념 퍼스널 컴퓨터가 슬슬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완성 컴퓨터 업체들이나 완성 전자제품 업체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 업체들은 반도체를 공급받아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삼성이랑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어떤 작업을 하냐면 지금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일본은 지금 나자빠졌고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나자빠지게 되면 독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독점이 되게 되면 너네 미국에서 만드는 컴퓨터 기업들이 손해를 볼 거다.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 전자제품 만들 때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그거 나중에 너네 팔아먹을 수 있겠냐 라는 식의 역발성적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요? 그 컴퓨터 기업들이 서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한국이 저렴하게 반도체를 파는 건 부당한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다. 마이크론이 지금 지들이 독점을 하려고 그럼 우리 컴퓨터 업체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나서지 말아라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받으러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미국의 완성 컴퓨터 업체들을 싹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에다 제출을 하죠. 아 이건 덤핑! 우리가 그냥 독점하려고 싸게 파는 게 아니라요. 경쟁을 하는 겁니다. 가격 경쟁! 가격 경쟁! 어 이거 맨큐의 경제학 이런데도 나와요. 경쟁이 없으면 독점 기업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 미국의 IT 제품들의 가격이 싹 다 올라가서 미국 경쟁력이 약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하면 일본이 다시 살아나서 독점하든지 마이크론이 다시 살아나서 독점하든지 어차피 일본 컴퓨터 기업이 다 피해를 보니까 이거는 공정 경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덤핑을 하는 게 우리가 염가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게 이게 공정한 경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이제 상업부에서 그건 꽤 일리가 있군. 덤핑 협의는 무형이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과했던 덤핑 관세가 약 400%에서 1000% 가까이 되는 덤핑 관세들이 있었어요. 즉 우리나라도 똑같이 1달러에 팔면은 미국의 관세를 몇 배 물리겠다? 이거의 4배만큼 10배만큼 관세를 물리는 그런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 설득이 통하면서 이 설득이 통하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전부 다 철회시켜주죠. 그래서 관세율이 0%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일본은 실제로 이거 담당했던 그 당시 상공부 관료 말씀을 들어보면은 실제로 일본 장관이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너네 어떻게 했노? 물어봤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했길래 얘네는 관세 다 맞고 반도체 협정 맺고 플라자 합이 맺어가지고 이제 완전 망했는데 너네 어떻게 설득했노? 이걸 물어보러 왔다는 거죠. 이게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여기 이제 누워있는데 한국은 이 덤핑 혐의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뭐 할 수 있었다? 다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뭐 물론 뭐 이 사람들이 잘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국제적인 정세가 사실 큰 영향을 미쳤겠죠.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한국은 그렇게까지 견제할 만한 국가가 아니었지만 일본은 견제할 만한 국가였기 때문에 더 확실히 밟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똑같이 접근했다 그래서 일본도 관세를 피할 수 있었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어찌되었든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관세를 샥 이제 피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쭉쭉쭉쭉쭉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또 미국이 견제할 쯤 되면은 9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있어요? 90년대 후반에 IMF가 한번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싹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또 미국의 견제가 한번 유야무야 돼가지고 200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이 D램 반도체와 랜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주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그런 그런 이제 기업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가 되면은 2000년대 후반이 되면 보세요. D램, 빅5, 이미 이제 현대반도체가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됐는데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이제 하이닉스죠. 그래서 순위가 1위, 2위로 우리나라 점유율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누가?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5개의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을 나눠먹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렇게 5업체가 나눠먹게 되면은 나중에 돈을 벌어도 큰 돈을 한 번에 벌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판단하에 뭘 하기 시작하냐?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도로 뭐가 벌어지냐? 반도체 치킨게임이 벌어지게 되죠. 다시 삼성이 뭘 해서 공급량을 막 늘려가지고 뭐하기 시작합니까? 반도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킨게임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가장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싸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도 이렇게 영업이익률에서 마이너스를 보게 됩니다. 삼성도 마이너스, 하이닉스도 마이너스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기업들은 더 마이너스가 크죠. 뭔 소리예요? 규모의 경제상 1위 기업과 2위 기업은 생산비가 낮아서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손해가 적은 거야. 근데 아까 어떻습니까? 생산비가 높은 기업들은 비교적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손실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치킨게임으로 기업들이 하나, 둘 망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망한 게 이제 독일의 키몬다죠. 원래 독일에서도 디렘 반도체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독일이 디렘 반도체를 만들지 않고 뭘 생산합니까? 노광장비라고 해가지고 EUV 장비라고 부르죠. 반도체의 이제 이거 스택을 새기는 그 장비 그 장비를 만들죠. ASML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이때 이제 독일은 디렘 반도체 생산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반도체 장비나 열심히 만들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멘스나 ASML 같은 기업은 반도체 관련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완전히 이제 틀어지게 되고요. 디렘 반도체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아서 경쟁자는 하나 제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망하냐? 그 다음에 여기 고개 숙이고 있죠? 이 고개, 이 나라는 그죠? 뭐만 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고개를 안 숙이는 새끼들이에요. 하여튼 이 엘피다라고 하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이때 또 문을 닫게 되죠. 희망이 없습니다. 엘피다는 참고로 그리스어로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망인데 희망이 없어져가지고 파산했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거를 이제 살려주네 만에 막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엔 그냥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엘피다와 키몬다가 이제 제껴지게 되고요. 누가 남습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남죠? 그래서 이런 경쟁 과정을 쫙 거쳐가지고 그죠? 무려 가슴이 웅장해지는 점유율을 지금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몇 퍼센트예요? 전체 반도체 점유율의 73%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명심산부 우리나라가 반도체 대국의 지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럼 미국의 견제가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의 포커스는 사실 누구한테 훨씬 더 많이가 있어요? 중국한테 훨씬 더 많이가 있죠. 왜? 왜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눈에 가시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치고 나와가지고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점유해버리게 되면 중국은 굉장히 공급체인이 불안정한 나라예요. 왜? 나라가 모든 거를 통제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나라의 외교 정책이나 나라의 국가적 시책에 따라서 반도체 공급이 미국한테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중국이 아무것도 없이 지죽은 듯이 최형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의 관심은 우리나라 반도체 점유율이 높은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를 더 많이 점유해가지고 중국이 반도체를 점유해서 미국한테 나중에 반도체를 가지고 협박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사실 관심사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문제에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대만 문제에 자꾸 개입을 하는 거죠. 디렘 반도체는 아니지만 우리 프로세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를 가장 잘 생산하는 기업이 어디예요? 세계에서? TSMC가 1등이죠. 그러니까 그 TSMC를 가지고 있는 대만을 미국이 자꾸 뭐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호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애플도 인텔도 미국에 있는 수많은 IT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전부 다 TSMC에다가 반도체를 주문하기 때문에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생산은 대만에서 하죠. 그걸 다 TSMC에서 주문하기 때문에 만약에 TSMC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가지고 중국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정보산업에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미국의 기업들이 설계한 반도체의 설계도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신경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덩달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도 어쨌든 한국이 디렘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무역에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만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도체 쉴드라고도 부르거든요. 왜 미국이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무조건 개입해줄 수밖에 없느냐 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사회의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슴이 진짜 웅장해지는 말이 뭐냐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자원을 가지고 패권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왜? 땅을 파서 나오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석유도 잘 안 나. 석탄은 질이 떨어져. 뭐 풍력을 하려고 해도 바람도 잘 안 불어. 태양도 잘 설치해. 태양광 설치할 때도 없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한국인들이 그 뜨거운 기술과 교육렬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냈어요? 21세기의 석유에 버금가는 자원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저력이 있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안보를 보장받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땅을 파서 나오는 석유를 가지고 안보를 보장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뭘로 안보를 보장받아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고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뭘로? 이 반도체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이게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의 문제랑 아주 밀접한 자원을 우리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만들어낸 국가니까 이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충분히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점유율을 여러분들 갖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18%의 점유율에서 43%, 하이닉스 30%죠. 합쳐서 4분의 3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공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삼성전자 주가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수직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삼성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 위기감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삼성이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느냐? 뭐 너무 단순하죠.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가 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이 반도체 산업이 기울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은 어쩔 수가 없이 이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이 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양이 결정돼요. 그런데 요즘, 요즘 지금 2022년 말, 2023년 기준으로 이 반도체 가격 추이가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에요. 우리 지금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차도 사람들 잘 안 사요. 자동차에 반도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당연히 자동차 안 사고요. 집 같은 것도 잘 못 사고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사람들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럼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 바꾸고 싶어도 아, 1년만 참자 하면서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줄어드는 겁니까? 반도체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은 어쨌든 공장을 계속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공장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도체를 찍어내야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디레맥 고정, 거래 가격 추이가 점점 어때요? 2023년 1월까지 쭉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겠죠. 반도체 겨울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어요. 왜? 반도체 가격은 원래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죠. 수요가 막 올라갈 때, 즉 기업들이 이제 서버를 바꿔야 될 때나 갑자기 정보 산업이 부응하면서 서버 이용량이 늘어나거나 정보 이용량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디렘 반도체도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점점점점 거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추세를 갖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경기 침체가 앞으로 계속 오래 갈 것 같다는 점. 그리고 메타같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처럼 이 서버를 굉장히 많이 쓰는 기업들도 점점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점. 우리 얼마 전에 기사 나오잖아요. 카카오 같은 기업도 어떻습니까? 막 재작년, 작년에 데이터 센터 엄청 지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채용까지 줄여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잖아요. 이제 겨울이 온 겁니다.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기업들이 제각기 이제 이 힘든 시기를 버티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 그래서 기업들이 보통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마다 자기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이닉스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아우 저희는 이제 감산합니다. 생산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이게 조그마한 기업이 아니라 엄청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감산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감산하고 어마어마한 사실 그 매출의 감소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한다는 거죠. 왜? 지금 디램 가격이 어떠니까?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생산해서 계속 팔아도 우리 입장에서 손해가 될 게 뻔하니까 감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겨울잠을 준비하는 거죠. 분야는 다르지만 SK랑 삼성은 디램 반도체랑 랜드플래시가 줄이고 TSMC는 보통 프로세서를 이제 생산하는 역할이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도 우리도 투자를 줄일 계획이다. 라고 이제 슬슬 발표를 하고 있죠. 업황이 계속 기울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냐. 힘들다고 힘드니까 우리는 움츠려들 것이냐. 여기서 이 삼성. 이 삼성 인류의 자세가 여러분들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월 31일이죠. 삼성이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다들 지금 실적이 안 좋고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거다. 겨울잠을 잡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야 안 될 때 잠 잔다고 해결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삼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성은 실제로 한 말입니다. 위기를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저는 뭐 삼성의 경영 승계 과정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삼성이라는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 말 자체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배울 점이 많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삼성은 위기를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휴 어떻게 대응하는데 그럼 너네는? 삼성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꽉 잡으세요. 반도체 겨울이지만 우리는 달립니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일단 디렘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미래의 수요 대비. 미래의 수요가 있을 거니까 우리는 뭐 할 겁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재고를 쌓더라도 계속 생산할 겁니다. 감산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만들려면 공장 필요하잖아요. 지금 다른 기업들은 어때요? 있던 공장도 안 돌린다는 건데 삼성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공장을 더 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선단 공정 대응을 위해서 또 이제 첨단 공정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대요? 평택 공장 캐퍼시티.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겁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합니다. 이게 뭐 얼마나 어떻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이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 공장 지금 캐퍼시티를 확대한대요? 평택 공장 캐퍼시티를 확대한대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여러분들 평택에 이 반도체를 돌릴 수 있는 라인이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습니다. P1, P2, P3 해가지고 총 세 개의 공장이 지금까지 이제 들어서 있는데요. 공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선생님. 이 공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여러분들 평택 가끔씩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 선생님 요즘 노가다도 돈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던데 이 요즘 우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그 노가다판이 어디냐면 평택 고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대요. 코인을 잃었거든? 평택 고덕을 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던데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으면 평택 고덕 가면 노가다로 돈을 많이 주니까 거기 가서 일해라. 이런 말이 있다라고 여러분 할 정도인데 제가 실제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평택 고덕 치니까 어때요? 고덕 신도시 고덕 반도체 어? 세 번째가 뭐예요? 평택 고덕 노가다. 바로 뜬단 말이야. 바로 떠요. 왜 뜨는 거냐? 삼성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택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공장을 짓는데. 이렇게 생긴 공장이에요. 이 공장을 몇 개를 짓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P3가 세 번째 공장인데 22년에 완공됐고요. P4 네 번째 공장이 23년 이제 완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P5가 23년 이제 착공을 하고요. 올해 착공을 하고요. P6까지 어떻습니까? 다른 기업들은 공장을 뭐 하는데? 아 우리 이제 감산할 거예요. 겨울잠 갑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뭘? 우리는 공장이 말이야 이렇게 커. 선생님 이게 뭐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크냐면요. 무려 축구장 여러분들 25개 크기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축구장 25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만큼이 축구장 25개 크기입니다. 이거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축구장. 라인 한 개당 축구장 25개 크기고요. 그런 라인이 지금 몇 개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P6까지 6개가 들어선다는 거죠. 축구장 150개 크기에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남들은 다 겨울잠 잔다고 하는데. 그쵸? 왜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다시 뭘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투자비는 많겠지만 뭐가 떨어집니까? 한 개를 생산하는 단가가 떨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생산해서 뭐 하겠다? 단가를 낮춰서 단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너네가 1달러에 생산하면 우리 공장 크기 보이니? 너네가 1달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반도체 라인 하나가 세계 최대 크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6개를 지금 평택에다 때려박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는 거지. 다른 기업들에서. 우리는 이거 하나 돌리는데 생산비가 지금 1달러인데 얘네는 이걸 6개를 돌릴 수 있네? 그럼 얘네의 생산비는 도대체 얼마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1등이고 너네는 1등이 아니고 우린 1등인데도 이렇게 생산공장을 더 짓고 있는데 너네가 과연 나의 생산비를 따라올 수 있을까? 너네 한 번 자신 있으면 덤벼봐. 라고 하는 게 바로 1등의 자세인 거죠. 내가 1등이니까 이걸 지키는데 급급할 거야. 가 아니라 더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덤벼보라는 거죠. 우리의 뭐는? 생산비는 너네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될 거야. 너네가 과연 우리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1등 삼성의 여러분들 경쟁 방식입니다. 그리고 TSMC보다 빠르게 3나노 공정을 돌입했는데 뭐 수율이 그렇게 좋진 않다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3전 주식이 안으로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열심히 이제 이렇게 반도체 겨울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신났냐? 바로 평택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주 신났겠죠. 왜? 우리나라 요즘 인구가 이제 감소한다 하는데 평택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수직적으로. 이것만 보면 뭐 거의 개도국이에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그래서 거의 수직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다 뭐 때문입니까? 코인으로 잃었거든. 평택 고덕을 바라라는 그 격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달려간 그 원인이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침 출근길에 강남만큼 차가 막힌대요. 진짜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전거 막 가끔 제가 몇 가지 글을 막 읽어보는데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은 자전거가 진짜 바닷물처럼 밀려든대요. 진짜 그렇대.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평택은 완전 활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게 바로 누가 삼성이 여러분들 겨울잠 겨울잠을 위해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얘기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하기까지 어떻게 달려왔어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가면서 또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나에게 조금 힘든 결정이 될 것 같지만 그것들을 꾹 참으면서 계속 많은 성과들을 진짜 양자점프, 퀀텀 점프 하듯이 계속 이뤄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는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인류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이 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런 가치평가는 차초하고요. 이 기업이 그냥 걸어온 길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양쪽으로 성장해온 그 길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힘들매 대처하는 인류의 자세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인류는 힘들다 그래서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는 좀 마찬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이미 인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힘들지만 피하지 않죠. 도전을. 그리고 계속 도전하고 성공하고 갈고닦고 어떻습니까. 성장하죠. 여러분은 인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인류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요즘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혹은 내가 제수를 할지 몰랐는데 N수를 할지 몰랐는데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강사도 힘들어요. 2월 말쯤 되면 슬슬 지쳐가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지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힘들 때 지칠 때 인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이 기업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이 정말 잘 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인류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저는 인류는 아닌데요. 그러면 뭐 할 수 없고. 하지만 인류가 되고 싶고 내가 계속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힘듦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충분히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힘들다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힘듦에 도전하고 계속 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을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를 앞으로 모아게 만들 것이다.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이럴 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뚜벅뚜벅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사람이 되어서 결국엔 여러분들 인류가 되어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이 인류의 삶과 인류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더 잡고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더욱더 채찍질을 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지식 밥차였고요. 여러분들 저는 또 금방 멀지 않은 시기에 지식 밥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